블록체인도 지금은 플랫폼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여기가 다 과실을 따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X이 아마 이 블록체인의 해계모니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거예요. NFT가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무궁무진하게 뭐가 됐든 창작물을 다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NFT 기술이기 때문에 내 팬이 100명밖에 안 돼도 오늘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오늘은 NFT의 활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 위해서 NFT 업계에 직접 몸담고 계시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블록체인 기업인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라운드X는 그동안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개발하고 확장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NFT에 올인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NFT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라운드X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라운드X의 모해자죠. 카카오가 미래 신사업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점 찍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X랑 크러스트도 사업 재표는 최근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X랑 크러스트랑 어떻게 역할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라운드X는 2018년도에 만들어진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블록체인이 전망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빨리 투자를 해서 저희가 그라운드X를 만들었고 그래서 클레이튼을 한 1년 개발해서 다음에 런칭을 하고 그러면서 운영을 한 3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근데 플랫폼을 런칭을 시켜놔도 사실 그 위에서 앵용 서비스가 없으면 플랫폼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폼을 런칭한 이후에는 저희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포커스를 해왔던 게 NFT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NFT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NFT 관련된 서비스 클립 드롭스라든가 그리고 클립 지갑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작년에 사업을 좀 해오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플랫폼도 저희가 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그라운드X 이 하나로는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그리고 클레이튼은 이제 한국 쪽에서는 명시상부하게 어떤 메이저한 플랫폼이 됐는데 글로벌하게는 좀 아직은 좀 약해요. 그래서 싱가폴 쪽에 세운 크러스트라는 고 회사에서 클레이튼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확장 쪽을 커버하는 쪽으로 하고 그라운드X는 NFT에 아예 올인을 하자. 이런 전략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것이죠.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블록체인보다는 NFT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보실 때 NFT가 더 사업성이 크다고 보신 건가요? 네. 아 네 솔직하십니다. 과거의 IT나 이런 기술의 발전도 감안해 보시면 예를 들면 웹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웹서버라든가 브라우저 사업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사업 쪽이 처음에는 돈을 벌어요. 근데 결국은 그 과실을 따는 건 누구냐면 결국은 킬러 서비스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이 다 따고 뭐 이런 것처럼 아마도 블록체인도 지금은 플랫폼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여기가 다 과실을 따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위에서 킬러를 만드는 쪽이 대부분은 먹을 거예요. 그쪽이 아마 이 블록체인의 해계모니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NFT가 그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은 쪽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굉장히 많잖아요. 게임도 있고 뭐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금융도 있고 블록체인 관련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 NFT가 가장 킬러 앱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메스워드 옵션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대중화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NFT다. 왜냐하면 디파이도 있고 P2E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만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NFT는 예를 들면 거기 안에다 그림을 담으면 이건 그냥 그림 시장이 되는 거고 여기 안에다 아이템을 담으면 게임 시장이 되는 거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크립토 그러니까는 가상 자산을 잘 몰라도 NFT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파이만 해도 탈중화와 금융? 그러면 일단은 가상 자산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상 자산을 이해하고 기존에 금융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것까지 이해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디파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근데 NFT는 바로 일반 대중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라운드X에서 하고 있는 NFT 서비스가 클립드롭스잖아요. 이 클립드롭스가 작년 연말에 정식 출시를 했어요. 관략한 소개랑 차별적 설명 부탁드릴게요. 클립드롭스가 작년 7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순환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는 디지털 아트에 포커스를 일단 두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컬렉터블이라고 해서 한정판 수집품까지 이제 지금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저희의 차별점은 사실 오픈시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는 큐레이션된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가님을 선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작품들에 대한 퀄러티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뭐 요즘 저작권 이슈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드롭스를 위해서 별도로 작품들을 다 만드세요. 작가를 저희가 섭외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이미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커버가 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하게 오픈시나 슈퍼레어나 파운데이션 같은 쪽하고 다른 쪽은 저희는 작품의 다양성을 중요시해요. 그 말은 뭐냐면 팔릴 것만 팔지 않아요. 안 팔려도 미술이라는 이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조각 조각 작품을 디지털화하는 거 그리고 파인 아트 쪽 그림 회화 같은 것을 디지털화하는 거 미디어 아트를 디지털화하는 거 이런 다양한 작품들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기 때문에 작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글로벌하게 저희가 가장 다양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그 클립 드롭스를 통해서 기존에는 NFT 아트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NFT 아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NFT 쪽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미 오픈시에서 많이 발행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발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주로 파인 아트 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화나 조각 하셨던 분들은 고민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오픈시에 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여기다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저희 쪽에 하면 일단은 클립 드롭스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작가님들이 직접 NFT를 민팅할 필요가 없어요.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한테 작품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그런 NFT 발행하고 유통하고 다 커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하셨던 분들 입장에 되게 편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NFT를 통해서 나오는 디지털 아트나 컬렉터블이 완전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저는 붙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은 스타트 단계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뒤로 잘해가느냐가 더 나중에 경쟁력을 가져갈 건데 거기에 첫 번째 출발점은 저는 파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안 뒀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하게 되려면 다양한 작품들, 이 작품들을 어떻게 감상하고 전시하고 내가 어떻게 플렉스하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좀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NFT 아트를 드롭하고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서비스를 넘어서 뭔가 전시를 하거나 이런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채널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예를 들자면 가상 갤러리 같은 온라인에서 내가 구매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내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오픈이 될 거고 메타버스 감상이나 전시가 되는 거고 또 한 축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는 뭐냐면 내가 그림을 사면 벽에 걸어두잖아요. 근데 NFT는 사면 벽에도 안 걸어두고 이상한 웹사이트에서만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캔버스 내지는 디지털 액자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30인치, 50인치 그래서 저희는 그런 30인치, 50인치 짜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는 이런 걸 TV로 송출하거나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1층 로비 같은 데다가 작품들이 쫙 디스플레이 되게 하고 이게 스트리밍 되게 하고 저희가 다 제휴하면서 하나씩 하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NFT를 감상할 수 있는 TV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TV나 디지털 사이니지나 이런 데 이미지를 띄우면 되는데 그게 뭐 NFT 아트나 NFT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뭔가 따로 그런 기술이 필요한가요? 일단 NFT로 하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소유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NFT가 맞다라는 것을 이 TV에다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스트리밍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트 작품이 인터넷을 통해서 넘어오는데 내가 소장한 것만 넘어오는 거죠. 아 내가 소장하지 않은 것은 TV로 볼 수는 없다는 거군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림에 특화된 하드웨어 디지털 캔버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TV하고 달라요. 무반사고 일단은. 그림자 같은 게 안 비춰요. 그리고 얇게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림처럼 보여요. 그리고 액자 프레임 같은 게 있고 이래서 정말로 내가 그림을 산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V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진짜 아트를 감상하기에는 더 최적인 환경이다. 실제 저희 집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50인치짜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희 딸이 7살인데 7살 딸하고 그 그림을 보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보통 NFT는 영상으로 만들어요. 움직여요. 근데 딸한테다가 클림트 그림을 보여주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영상은 딸이 보고 약간 재밌어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는 이 그림이 좋아 저 그림이 좋아 여기서 뭐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NFT 아트 디지털 아트는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아트와는 또 다른 경험을 느낄 수가 있네요. 교육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시 그라운드X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클릭 드롭스 말고 사실 NFT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다른 서비스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 쪽으로 좀 나가실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아트에서 지금 컬렉터블로 확장을 했어요. 이쪽 쪽을 좀 확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음악 레이블 같은 부분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콘텐츠적인 확장 측면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올해 저희의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면 글로벌입니다. 한국 작가님들의 작가 작품을 들고 글로벌하게 한번 런칭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클레이튼 위에서 클레이로만 결제가 되고 이런 구조인데 이제 다른 체인 지원 예를 들면 이더로 결제를 한다든가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NFT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광범위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NFT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소유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NFT가 가지는 의미는 저는 이제 누구나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일종의 기반 기술 그런 형태의 굉장히 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표준 기술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판매를 하거나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더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NFT 크리에이터 요새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NFT 크리에이터가 많이 늘어날 거다. 사실 그전에도 크리에이터는 있었죠. 지금도 크리에이터는 있고 지금까지 생각해보시면 유튜버가 되든 인스타 쪽에서 뭘 하시든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대부분은 내가 어떤 만든 작업의 결과물을 팔아서 나의 어떤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광고비로 얻어요. 간접적인 수익을 얻는 거지 나의 작품을 팔아서 직접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NFT는 그걸 직접 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 작품 자체를 직접 팔 수 있게. 그래서 영상을 팔 수도 있고 글을 써서 팔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큐레이션을 잘해서 리스트 플레이리스트를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팔 수 있거든요. 이걸 무궁무진하게 뭐가 됐든 창작물을 다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NFT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내 팬이 100명밖에 안 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100명까지 어떻게 팔아요? 광고 단가도 안 나오는데 맞아요. 팔로워 100명이면 이제 광고 의뢰도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NFT 역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NFT 작품이라든가 NFT 컬렉터볼이라든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메타버스나 웹3나 토큰 이코노미에서도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NFT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제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메타버스나 이런 세계로 가게 되면 현실 세계와 거의 동일한 구조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긴 해요. 현실 시스템에서 내가 뭐 핸드폰을 하나 사겠다라고 하면 돈을 지불하고 핸드폰을 사서 내가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에 뭔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사서 가졌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맞아요. 카피도 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NFT예요. 즉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그대로 가상세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NFT고 그래서 NFT가 많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면 메타버스나 가상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같은 경제활동이 다 똑같이 일어날 거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웹3가 예전에도 용어가 있긴 있었는데 작년에 NFT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웹3랑 이제 이 NFT랑도 또 어떻게 관계가 매겨질 수 있을까요? 뭐 NFT는 사실 웹3든 아니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웹3가 아닌 웹2에서의 메타버스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NFT가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상세계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NFT 기술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웹2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쓰일 것 같고요. 근데 웹3는 사실은 NFT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프로토콜로 구현이 돼가지고 탈중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엮여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되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당연히 거기에도 또 경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건 NFT가 밑바닥을 깔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웹3라는 게 NFT가 굳이 없어도 이게 NFT가 없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웹3로 가더라도 우리가 가상세계나 온라인 세계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경제활동을 배제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자꾸 메타워스나 가상세계에서 경제활동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위한 경제활동은 NFT와 가상자산이 되겠죠. NFT가 사실 디지털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체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사실 이러한 기술을 구현을 왜 못했는지 아니면 왜 갑자기 작년에서야 이게 주목을 받게 됐는지 왜 그렇게 보세요? 이게 디지털에서의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게 언제 처음으로 이슈가 나왔냐면 MP3가 나왔을 때예요. 그때 MP3라는 음원 파일이 나오면서 사실은 어? 이러다 보니까 CD를 안 사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MP3를 너가 샀으니까 너만 들어. 이래서 나온 기술이 그때 DRM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하드웨어에서만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걸 했는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쓰잖아요. 다 스트리밍으로 해서 그냥 듣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디지털에서는 복제가 기본 피처예요. 근데 우리가 복제를 안 되게 막으려고 하는 기술들을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거야. 근데 NFT로 나오면서 그 복제는 그냥 허용해요. 이게 뭐냐면 액세스, 퍼블릭 액세스. 누구나 보는 건 다 아셔라. 근데 소유권은 프라이빗이다. 나만 소유한다.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해주느냐? 블록체인이 해준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등기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소처럼. 등기소 가면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다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블록체인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까지 발전을 하고 NFT도 나온 지 한 3, 4년이 됐잖아요. 쭉 하면서 이제 세상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NFT가 이제 계속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최근에 좀 다들 나도 NFT를 만들어볼까? 아니면 기업에서는 좀 NFT를 우리도 좀 적용을 해볼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시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나도 NFT를 발행해볼까? 우린 NFT로 발행할 게 없나라는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보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나 회사들이 일단 발행해보셔라. 그래서 저는 그걸 막지는 않아요. 그리고 발행은 좀 많이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발행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발행하지? 이 고민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걸 왜 사람들이 사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NFT가 고객들한테 주는 가치가 뭘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NFT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진 대충 찍어가지고 그냥 NFT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사람들이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주고 살려면 여기에 어떤 스토리를 담아야 될까? 그리고 나의 어떤 베네핏을 제공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NFT의 수준이 높고 진짜 팔릴 수 있을 만한 NFT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본질이다. 왜 사람들이 NFT를 사야 하나?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클립 드롭스에 올라오는 NFT 작품들은 다 이제 왜 사람들이 사야 할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아트니 미술 작품이잖아요. 미술 작품이라는 그 바운더리로 묶어놨기 때문에 미술을 구매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술을 왜 구매하느냐? 물론 투자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상의 목적이 제일 크죠. 그리고 내가 이 작가를 좋아하면 컬렉팅을 하는 목적도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여기는 목적이 명확해요. 정말 그림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NFT 아트를 먼저 보신 이유도 다 그런 이유에서였나요? 그런 이유고 그리고 이해하기 제일 쉬워요. 근데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NFT 아트를 사실 그냥 봐도 되는데 사실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이걸 굳이 막 수억 원씩 주면서 내가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물 그림도. 저도 이제 NFT 하면서 실물 그림을 지금 사고 있는데 재미난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물 그림을 10만 원짜리 사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인 건 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내가 드린 만큼 그거에 대한 가치가 생겨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천만 원짜리 그림을 샀잖아요. 땅바닥에 안 굴러다녀요. 이렇게 모셔놔야죠. 저기 어디 잘 모셔두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그냥 돈을 안 내고 안 사도 그냥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사냐? 내가 소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트를 사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요. 내가 그냥 미술관 가면 그림 걸려있는 거 봐도 되는데 내가 소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 그림의 작품에 가치를 주는 겁니다. 소장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소장을 해봐야 이제 그 느낌을 다들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소장이먼트